아 아 아 아 짜증나 어 잘 치웠다 제발 아 자기 잠깐만 좀만 버텨줘 아 젠장 이 킬리시키 왜 나한테 온거야 아 비제이 전에 저 전업주부였어요 저 질문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해야겠다 그냥 이제 다음엔 또 뭐라 그러지 백완공이라 그러잖아 아 백터 샷콘 아니면 이길만한데 수류탄으로 사필 못하게 하고 아 작전 성공 저기 있다 여기 있었어 12킬 할만한가 아직 2킬 밖에 못해가지고 아직 2킬 밖에 못해가지고 으아아아 하아 총을 다 뺐잖아 너 난 알지 너가 총을 다 쓴 사실 와 나 진짜 놀랬다 딱 이 방에 있을지는 몰랐는데 나가자 일어나서 총을 맞아주는데요 아 근데 여기가 뜨다고 두 방이 있냐 발소리 잘못 들었나 뭐 능선에서 하나 내려온거 같지 않아 긴가민 가야한다 긴가민 가야한다 필 아 놀래라 아 아 아 아 옷이 너무 고애물 옷이여가지고 좀 긴장했다 7킬 남았네 7킬 할만한데? 갑자기 갑자기 5킬 돼가지고 너무 할만해졌는데 여기 꼭대기에 가면 항상 킬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저긴 너무 갈만하다 아 둘 다 제법 오래 싸워줘 넘도 죽지마 둘 다 나한테 줘 아 아 아 술탄에 죽었다 엉먹네 시체를 엉먹네 시체를 엉먹네 시체를 왜 안죽어? 왜 안죽어? 와 바로 피하는 센스발 얘도 잘한다 그치 진짜 확실히 지금 이 시간대 애들이 빡이다 와 얘 방금 피하는 거 봤어? 진짜 주말 주말은 진짜 고인물 파티다 여기서 12킬 어떻게 하지? 6킬 6킬 남았는데 22명이 다 고수 아니야? 지금 남은 애들은 오 샛 이게 원래 같았으면 근데 글라인 천천히 탈텐데 내가 키를 먹어야 되니까 애들이 자리 잡고 있는 데를 지나가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쟤네 알고 있었네 아니 다섯 개 남았다 서로 서로 진짜 못 간다 어떡하냐 아니 왜 안죽어 5개 6개나 깠는데 아 연마까지 조진 아 활폐 하나만 해둘 아 샷잖아 아 미안 안하는게 날듯 우상맞냐 나 5개밖에 없네 응 안싸우죠 응 안싸우죠 오호 5킬 남았습니다 이거보다 쟤보다 가까운 애가 하나 있었네 나 5킬야된다 다 되시는데 만약에 뭐야 또 뭐야 어휴 날있어 9명 중에 쟤네 뭐지 막 셋이 같이 싸워 아 놀랄까 아 놀랄까 두 끝에 보인다 노란핀 쪽에 뭐 있지 않았어? 좀 천천히 쏠까 엎어져 있었는데 좀 천천히 쏠까 엎어져 있었는데 어디였지 어디였지 나 까먹었어 어디였지 나 까먹었어 얘를 죽일만한 각이 어디였지 얘를 죽일만한 각이 어디였지 40초는 남았어 저기 있다 지렁이 지렁이 알았어요 1캐만 더 하면 된다 던지고 챙겨 봤어 으앗 어머 죄송해요 어떡해 제발 살려줘 한명 어딨는데 잠깐만 어 쉣 엎드렸으면 잘 안맞지 않아 어후 살았어 아싸 1대1 서클 가야된다 흑흑 이야아 어디 돌이지? 오른쪽 돌인가 왼쪽 돌 같은데 더 오른쪽인가 아 얘 수류탄 있을텐데 나무가 너무 얇아가지고 여러분 저거 온다 내 앞에 나무다 아낄까 아 아 활백 잘못 봤어 또 빠지 if 도관의 등 적 샷건 이야아 아 values 얘 왜 나갔지 아 아 아 나이스 poz 와 시비케 먹었다 어려웠다 성공 나이스 이렇게 종이를 들고 있는 거랄까 시비케 손가락을 또 발가락까지 가져와